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쓸데없는 이런저런 공부를 또 해보죠 잠깐 자 이게 그래프 두 개가 일본의 현재 입니다 일본의 현재에서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이렇게 빨간색 쭉 내려오는 저게 음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젊은 애들의 소비라고 할까 젊은 애들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전개를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으면 국가 정책에 따라서 어떤 세대가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소비 성향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데 지금 가까운 시점에 이상한 일이 젊은이들이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왜 이럴까 그래서 저걸 옆에서 보시면 결국 지금 젊은이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과거부터 온 현재까지 보다 현재부터 미래가 더 걱정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소비를 못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렇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돈을 좀 더 쓰고 쓸 돈을 더 주느냐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임금을 꾸준하게 올리는 노력을 다시 하고 있죠 아베 때도 연 3%씩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시키자 임금을 이라고 실제 계속 해왔고 사실 국가가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처럼 대통령이 지하를 꼴리는 대로 정말 구조가 무너지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본처럼 그러면 좋다 지금 어떤 세대들이 돈이 없고 어떤 세대들이 뭔가가 문제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돈을 위해서 임금을 체제임금 쪽 혹은 거기에서 살짝 근처에서 많이 있는 젊은 세대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도록 자연으로 꾸준하게 임금을 올리자 그러면 3%씩 올리자 해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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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이런 정체 그러면 그건 국민 구성원 전체가 다 알고 그걸 감수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지하를 꼴리는 대로 해버리니까 단기간에 자영업자들 1인으로 그냥 돌아가버리고 그리고 문 닫는 자영업자 많아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잘려버리고 싫어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정부를 가진 일본 좋은 정치인을 가진 일본과 거의 뭐 쓰레기 수준의 정치인 대통령을 가진 한국의 차이 혹은 한국의 비극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저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저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 중간이 기둥이 제일 높죠 그래서 저게 50에서 54세 일본에서 가게 전체에 지출이나 소득에서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출 면에서도 50대 초 중반에 최고 지출을 찍고 그 다음부터 쭉 감소를 해요 굉장히 빠르게 쭉 감소를 하고 이게 60대만 어느 정도 넘어도 저기 60대에 저 지출을 쭉 왼쪽으로 가서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와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사회에서 돈이 돌도록 많이 그냥 막 쓰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나이가 들고는 의료나 혹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대한 것들을 쓰는 쪽으로 집중이 되고 근데 그 형태는 좀 다른데 지금 젊은 애들이 돈을 이렇게 조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해프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일본은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3% 임금 상승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저기 저표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일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대 초반을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지출 전체가 감소를 하는 경향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녀들이 일본은 저 지금의 50대 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20대 중반에 매우 많이 결혼을 하던 그리고 그 가까운 시점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미 40대를 넘어가고 50대 초반이 되면 자녀들이 분가하고 독립을 어느 정도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아이들이 독립을 하면서 생활비 아이에 대한 고정적인 지출 비용 자 이런 것들 상당수가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뭐 집에서 입을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돌고 그 아이가 집에 오고 살아가면서 전반적으로 다르가는 그런 것들이 다 아이가 독립하고 나가면서 감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득으로 본다면 50대를 넘어가면서 일본의 일반적인 정상원은 피크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가장 많은 시점에서 아이가 독립을 해나가고 그 다음 기본적인 생활비에서는 지출에서는 감소하는 빠르게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일본에서 늘어나는 건 아주 많은 저축이에요 그래서 4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집에 대한 대출을 웬만큼 다 갚은 상태고 20대 중반에 해서 20년 30년으로 하면 20년 하면 대부분 다 갚았고 30년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집에 대한 대출 웬만큼 다 갚았고 그 다음에 50대 초반 중반에서 아예 독립하고 돈은 가장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걸 다 어디 안다 여행을 가면서도 저축을 하고 저축의 상당수는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성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모델은 완벽해요 이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일본이 지난주에 나왔던 게 중도에 그만두고 나갔던 그러니까 취업 빙하기라고 해서 95년부터 2005년 정도까지의 취업이 굉장히 유효구인 배율이 0.4대 지금 일반적인 유효구인 배율이 1을 넘는데 그때 0.4대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이들이 꽤나 있었던 그 시기에 사람들 중에서 다시 공무원 만들어 주려고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던 게 그거예요 그 중도 40대 전후로 해서 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게 일정 자리를 만들고 받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게 2019년인가부터 더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꽤나 지났지만 다시 또 안정적인 직장을 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계획을 해 나갈 수 있게 일본은 섬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중요한 건 일본 국가가 원하는 대로 완전 고용 이렇게 가기만 하면 사실 일본은 걱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저기에서 일본을 이해했다면 일본의 50대 이유를 이해했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비극적인 게 일본은 집값이 걱정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 봐 보세요 한일부부 중에서 부모님에게 돈 받아서 부모님에게 돈 많이 몇억 이상 땡겨서 집 샀다는 사람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봐 보세요 부모님에게 돈 많이 받아서 집 샀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본 모델에서 그런 건 굉장히 뭐 있을 수 있겠죠 세금 내 거 다 내고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 평범한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성실하게 열심히만 일을 하면 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장기 대출로 낮은 이자에 거의 사실상 없는 이자를 통해서 집을 마련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뭐 도움받고 뭘 해서 집을 샀다 그런 모델 자체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 능력으로 우리에 맞는 환경에 집을 사죠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이 좀 더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옮겨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계속 살면서 대출을 다 갚아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자 질문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 젊은 20대 30대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부모 도움 1도 없이 자기 스스로 그냥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직장 대출을 바탕으로 뭐 가족 2인 3인 3인 4인 정도 살 수 있는 집을 크게 부담없이 살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직업을 가진 애들은 그나마 대출이 나오지만 그런 좋은 직장 가진 애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일본은 부모들이 50대가 넘어가면서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한다? 다 저축을 하면서 자기의 노후를 위한 돈을 마련하면서 국가에서 부담을 최대한 더 넣은 거죠 노인들 자체가 돈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문제는 아이들이 독립할 때 아이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 집값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결혼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나마 2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가 집 팔고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됐어요 사실 그 이전 2014, 2015년 정도까지의 집값만 하더라도 그냥 결혼식에서 들어오는 뭐 부주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만 대출 부모가 대출 조금 받아서 여력되니까 혹은 집이 있으면 집담보대출로 조금만 받아서 지원해줘도 전세금이나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문제가 없이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2015년 정도부터 지나가면서 집값이 폭등을 하죠 그 폭등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결혼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그래도 2017, 18, 19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결혼을 했죠 왜 그랬을까? 부모 입장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재력이 되는 사람들만 돈을 꽤나 지원해주고 전세금이라도 지원해주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꾸린 거죠 그나마 그나마 돈 되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2014년, 15년은 말할 것도 없고 2017, 78년 과도 비교를 해도 부모가 가진 집 팔아도 자식에게 큰 도움이 안 되죠 세금 내 거 내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집값이 폭등을 해버린 상태에서 젊은 애들은 본인의 능력으로는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자, 젊은 애들이 노력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도 안 되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들이 이제는 지원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라 버렸죠 자,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무슨 문제를 하죠? 젊은 애들이 도저히 결혼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주거를 마련하는 걸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고 여자들은 그래도 몇 년 전에 결혼했던 혹은 내 언니가 결혼했던 내 가까운 사람이 결혼했던 뭐 집 안 안은 있고 혹은 뭐 전세라도 꽤 괜찮은 데 있고 아파트는 살고 싶은데 그 정도의 몇 년 전에 자기가 봤던 사람들 몇 년 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이 그 정도가 지금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 정도를 원하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 그러면 내 남편도 그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걸 하면 귀때기 맞아도 합법이에요 그 정도를 요구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본인 생각에는 평범한 남자를 못 구하죠 평범한 정도의 주거를 마련하거나 평범한 정도의 전세금이라도 있는 남자를 못 찾고 남자는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 못하죠 결혼 못하니까 출산 감사하죠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가 직접 개인의 소득을 바탕으로 주거가 마련되는 형태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부모가 지원해줄 능력을 넘어섰어요 집값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는 지금처럼 가는 거예요 우린 전통적으로 부모가 집을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혼도 못 시키고 집도 못 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기에서 일본의 모델에서 우리를 봐봐요 일본의 모델은 독립하면서 스스로가 뭔가를 했고 부모는 이제 저축을 하는데 노후를 대비를 하면서 저 정도 모델은 못 돼도 우리는 그래도 부모가 도움을 주면서 자식은 결혼시키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는 부모가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금 같이 출산 감소하겠죠 결혼 감소하겠죠 결혼 못한 애들은 많죠 근데 남자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의 몸도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뭐 마냥 뭐 결혼이야 나중에 하면 되죠 결혼이야 뭐 40대 50대 해도 되죠 문제는 뭐에요 출산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면 출산 임심도 힘들 뿐만 아니라 출산도 힘들고 아이 양육에도 힘들어요 모든 게 더 심각해져요 근데 대한민국의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이들이 다수고 결혼을 해도 너무 늦게 결혼을 하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고 아이 낳는 것도 힘드니까 아이 하나 낳고 끝내버리죠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구조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결혼 못하고 출산 못하고 이 반대편에서 노인들도 아이에게 결혼하는데 지원해줘버리면 거의 노인이 쌓아놨던 돈 싹 다 빨려버리면서 노인의 노후가 불안해지고 그럼 여기에서 그나마 정규직 은퇴한 사람들은 퇴직 뭐 연금이라도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뭐 정년까지 하고 퇴직한 사람 아니면 노후가 너무 불안한 거에요 그럼 자식에게 기대야 되는데 자식은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쌓아놓은 부도 별로 없고 부모 도움받아서 결혼했는데 부모가 이제 가난해지고 부모가 다시 자식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자식들은 아이 키우고 하면 정신없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이제 글리적거리는 상대가 되면서 부모를 귀찮아하게 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의 문제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일부부를 많이 봐야 되는 이유는 한일부부가 구조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일부부 중에서 다시 부모님 집에 찾아가고 그러면 부모님이 정정하게 집 하나 있고 거기에서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거기에 가면 자기 어릴때 앨범 있고 같이 그런 추억 있고 같이 부모님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낯설죠 뭐지? 왜 저렇게 걱정 없이 부모님은 잘 계시는거지? 연세 많은 심지어 거기에서 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 경우도 있고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집 있고 평범하게 잘 버티고 계시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거에요 왜 쟤들은 구조가 뭔가 무너지지 않은 것 같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단순히 그거대로만 보면 안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 그럼 우리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조를 못 바꾸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제가 계속 집착하는 이유가 이거에요 물론 뭐 집값이 싸졌으면 저는 집을 못 샀기 때문에 집값이 싸졌으면 좋겠는게 처음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구조의 형태를 봐보세요 지금같이 아 그래 투자 잘해야 돼 미리부터 집을 사야 돼 뭐 대출 다 땡겨서 사야 돼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방식은 그게 맞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자 이 다음 자식 세대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죠 올라가죠 집값은 우리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집값은 내리지 않아 맞아요 집값이 내리지 않으면 이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은 상기 신도시를 통해서 집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하지만 그 다음 세대 자 10년 15년 뒤에 세대들은 그럼 어떻게 집을 구하죠 지금 오른 집값에서 이만큼 해서 대출까지 다 낀 상태에서 가게 대출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것 밖에 없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젊은 애들 소득이 그만큼 늘 증가합니까 지금의 10대나 뭐 지금의 10년 15년 뒤에 이제 사회로 나오고 결혼하는 애들이 그 정도 소득을 받아 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걔들은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일본의 저런 부담이 없는 모델에서도 첫 번째 20대의 지금 소비의 성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래에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비하면 집값 걱정 없죠 결혼 걱정 없죠 자식 키우는데 걱정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조차 저런데 지금 노인 인구가 29%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의 본능에 가깝게 젊은이들이 저렇게 스스로 위축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어떨까 높은 집값 취업 힘들고 네 노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10년 뒤가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10년 뒤가 되면 대한민국의 20 뭐 30대 미만은 돈을 못 써요 돈을 못 쓴다니까요 지금의 구조 집값 뭐 우리 사회 경제 형태가 지금처럼 계속 가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5년 10년 뒤에 이제 사회로 진출하고 경제활동 나오고 결혼하는 애들은 자 첫번째 자기가 노력해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두번째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세번째 애들이 저축을 할 돈이 있을까요 없죠 세금으로 다 빨려나가는데 10년만 지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2030년에 우리는 노인 인구가 25%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젊은 애들이 뭐 지출하고 나발이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집도 못 샀지 제대로 취업을 못했는 거 말할 것도 없는데 더 문제는 뭐죠 소득도 불안하고 결혼 뭐 출산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생활도 굉장히 팍팍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 크죠 지금도 그러니까 2030년이 딱 됐을 때 그때 사회에서 25세 30세의 젊은이들은 지금도 힘든데 내가 앞으로 그럼 2035년 2040년에는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까 걱정하면서 걔들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회의 젊은 애들의 지출 소비는 증가하지를 못하죠 지금의 연로나 막 써버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걸 선반영해서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구주에서조차 더 이상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 여유있게 살지 못하니까 아예 아이나 미래 포기하자 그냥 결혼하고 그러니까 아이 낳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결혼해도 아예 없이 살고 대신 우리가 그 돈 다 써버리자 그냥 그냥 막 써버리면서 살자 라고 지금도 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미래를 선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래가 더 심하죠 구조를 저렇게 부담없이 해놨는데도 일본이 저 정도면 우리의 10년 뒤에는 20대 30대는 아예 돈을 한 푼도 못 써요 걔들 번 거 다 모으고 세금 낼 거 내고 집값 낼 거 내도 부족할 겁니다 걔들 못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문제는 대한민국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나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뭔가를 변화를 끌어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런 책임감도 없고 학계도 다 입을 닫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분명히 우리 사회의 구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답이 안 보이죠 젊은 애들은 근데 적어도 정치나 국가의 지도자나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뭔가 문제 해결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세대는 어때요 지금 40대 50대는 대한민국 살기 좋아 국뽕에 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젊은 애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의 분노가 단순히 그냥 뭐 여성가족부의 파괴나 뭐 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걔들은 진짜 진심에서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그게 튀어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 제기를 뭐부터 해야 될까 예전이라면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여성가족부예요 이게 단순히 여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구조가 잘못됐는데 이 구조가 잘못된 걸 예전이라면 어떻게 보면 타겟팅을 못했죠 뭐가 문제의 원인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은 문제 원인을 어느 정도는 안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원인을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타겟을 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거예요 자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한 번에 다 풀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가장 끝에 있는 심각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 보자 그 첫 번째 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자물쇠 어떻게 보면 비밀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가부를 자 적어도 폐지하자 여가부가 저렇게 돈을 많이 썼고 뭔가를 했지만 지금의 조출산 결혼감소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졌다 그러면 바꿔야죠 지금까지 왔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그대로 지속한다? 그건 더더욱 답이 없잖아요 해결도 아니고 뭔가 해결 방법을 내놓지도 않고 우리가 젊은 애들의 어떤 주장을 너무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줄 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맞거나 하면 안 돼요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이거 잠깐만 얘기하면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광역시는 부산 네 그래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온라인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출산 시대인데 내 주변에는 다 아이 낳던데 맞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 그 결혼하고 주변에 아이 낳은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비슷한 계층끼리 어울리잖아요 직장이나 그럼 내가 정규직이고 좋은 회사에 다니면 그 비슷한 사람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결혼 다 하죠 결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혼하고 걱정 없는 집에서는 둘 셋 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는 가정에서 그렇게 가는 정도는 어느 정도 위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중간층 정도 혹은 중간 이하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결혼 자체를 꿈꾸지 못하니까 그들은 가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는 아이 낳던데 그럼 지금 저기 저기 뭐 지방광역시나 혹은 평범한 애들 지방대학 나오고 평범한 애들 한번 봐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주류가 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뭐 제기하고 공론화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들의 목소리나 그들의 현실이 우리 사회에 전혀 공론화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비극이죠 또 다른 거 이건 어느 분이 그 가부장 사회의 전제를 누렸던 세대도 아닌데 누리고 싶지도 않은 세대 대학 입시 입대 취직 결혼 집장만 노후 짊어질 것 많은데 보상도 경로도 없는 세대 대한민국이 참 웃긴 게 이거예요 여가부는 기존의 세대들 여성가족부의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기존의 기성세대들 40대 50대 이상의 얘들 남자 여자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 교육이나 사회에서 인식의 차이 직장에서의 차이가 존재했던 건 40대 50대예요 그러면 그 40대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여가부의 목적이나 뭐 필요의 이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미 문제를 일으켰던 그 40대 50대의 정신개조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여자들이 더 우월한 이제는 애 태어나는데 남자는 남자아이면 부모들이 슬퍼해요 여자아이면 부모들이 좋아하고 닦아놓고 얘기해서 여자아이들이 지금 보물이에요 지금 시대의 젊은 애들은 남자가 뭔가 여자를 차별하거나 우대에 더 대거나 그런 게 없죠 오히려 남자가 역차별 당하고 있죠 이런 세대인데 정작 과거의 40대 50대 얘들이 여자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그 일들을 여가부가 혹은 여성조직이 지금의 젊은 애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성 차별하면 안돼 여성을 뭐 아니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40대 50대가 실제 그런 걸 했죠 그러면 정신개조를 하고 혹은 지나갔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40대 50대들에게 니들 옛날에 왜 차별했어 왜 했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얘들은 오히려 꿀 빨면서 권력 다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 다 가지고 있고 에헴 거리면서 이제 뭐 한다 달달하게 당련함이 되어서 지금의 젊은 애들이나 지금의 커 나가고 있는 애들에게 봐 여자 존중해야 돼 여자를 뭐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젊은 애들은 그런 차별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남자애들이 불리한 상황이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애들이 빡치는 게 이거죠 아니 나는 여자를 뭐 뭘 어떻게 나보다 믿게 낫게 보거나 내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거나 내가 뭐 더 존중을 받거나 남자라서 뭐 귀하게 받거나 그런 게 없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러지? 다만 이걸 쉬쉬하고 있다가 지금 터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건 방치될 수 없으니까 터져버리면서 곰곰이 보니까 이제야 깨닫는 거죠 아 얘들이 이러는 이유는 옛날에 지금의 40대 50대 이 개꼰대 586 운동권 쓰레기 새끼들이 저 때는 진짜 여자를 동물 보듯이 취급을 했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그때 여자들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알아버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차별 안 한다고 우리는 차이를 없었다고 오히려 남자가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근데 40대 50대 개새끼들 니들은 실제 여자를 동물 취급하고 낫게 받잖아 어? 그러면 너희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것들이에요 근데 권력을 가지는 데에서는 여성 권력이 그 40대 50대가 중심이 된 운동권 진보좌파에 굉장히 큰 표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게 젊은 애들은 그러면 너희들이 표를 가지는데 유리한 그런 조직이나 그런 권력을 해체하라는 목소리에요 결국 이게 단순히 여가부의 폐지 자 이런 것보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우린 차별한 것도 없어 너희들이 근데 차별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회적 비용을 내 그 사회적 비용이 뭐냐 라는 거에요 그 사회적 비용이 바로 지금의 40대 50대들이 선거에서 표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주는 저 정치인 그 정치인들이 표를 많이 받기 위한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여성 조직들에 대한 지원 그거죠 결국 그 여성 조직들의 지원 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없애라는 거에요 그게 바로 지금 40대 50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너희가 지불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단순히 젊은이들의 분노 어떻게 잘못된 분노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죠 어느 기사에서 성매매 여성 아닌 성매수자를 수사 타켓으로 대한민국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있고 본능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음주 같은 경우에는 본능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에요 알코올에 중독이 되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흡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흡연 평생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흡연 안 합니다 평생 하지 않아요 돈 주고 피어라고 해도 안 필 거에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중독이 점점 되고 몸이 이제 그걸 찾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이라는 거에요 우리가 단순히 나쁜 것이라고 바라보는 그 관점이 지금 성에 대해서 나쁜 것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왜냐 우리가 음주나 담배 흡연이나 그 외에 어떤 범죄나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천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뭔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이 나온다면 세금을 걷는 용도에서 어느 정도만 용인해주는 형태죠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이 근데 성이라는 건 이런 거 후천적인 게 아니죠 선천적으로 그냥 본능이에요 이건 뭐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동물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왕성한 뭐 20대 10대 중후반부터 20대만 되기만 해도 성적인 욕구가 커지는 건 본능이에요 이건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도 안되고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돼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대만이나 일본의 컨텐츠나 문화를 보면 여성들의 뭐 가슴이나 여성들의 몸매나 섹시 어필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컨텐츠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게 단순히 아 저 싼 나라 우리는 어 십선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어떻게 보면 성적 욕구 성적인 본능을 치극히 정상적으로 건드려 주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가 본능에 따라서 20대 정도가 되면 최고치까지 올라오는데 그들에게 성적인 욕구를 야 너희들 성적인 욕구 가지지마 애 너무 야하게 입히지마 섹시하게 입히지마 보여주지마 야 성매매 성적인 욕구를 왜 지금은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냥 20대가 되면 그냥 섹스를 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은 게 정상인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연애에서조차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봐요 우리가 옛날에 40대 지금의 40대 50대만 해도 어때요 집에 찾아가요 집에 찾아가서 막 기다려요 여자애가 올 때까지 그러다가 뭐 기다리다가 뭐 잠깐 얘기라도 하고 안 만나줘도 지금 그거 다 어떻게 돼요 스토크가 되잖아요 신고받고 바로 범죄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586 이 개새끼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개새끼들은 실제 여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쳤어요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 여자 앞에 집에 기다리다가 마냥 전화가 어디 있어요 전화도 없으니까 그냥 여자 앞에 계속 기다리다가 오면 이제 만나서 뭐 하잖아요 그거 지금 다 스토크로 잡혀가요 그리고 지금 몇 번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스토크로 잡혀가요 근데 그때 어때요 야 계속 만나 주라 만나 주라 아니 지금 그 50대 60대들 중에서 40대들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애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아 제가 대학교 때 계속 따라다녔어요 뭐 어릴 때부터 계속 따라다녔다고 동네 아인데 그래서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만나 달라고 뭐 하고 어떨 때는 뭐 뭐도 가져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 물건 가져가고 훔쳤다가 얘가 막 찾을 때 돌려주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막 피죽피죽 웃으면서 정치인들이나 그런 후일단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지금 다 스토크 범죄예요 다 잡혀가요 아예 못해요 그리고 야 나 너 좀 좋아하니까 좀 만나줘 싫다고 해도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하면 지금 다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때요 지금의 40대 50대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들이 했던 그 나쁜 행동들을 지금 젊은 애들에게 강요를 해보니까 지금 젊은 애들은 아예 정상적인 어떤 연애나 만남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죠 서로 막 거리를 두고 심지어 거기에서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거세가 되고 있어요 야 너 성적인 욕구 느끼지마 성적인 욕구를 왜 느껴 야한 걸 왜 봐 그 나쁜 건데 음란물 나쁜 건데 음란물 나쁘다고 그 단속하는 거 그거 다 뭐예요 40대 뭐 30, 40대, 50대들이겠죠 그 뭐 근데 30, 40대, 50대 걔들 때 음란물 얼마나 많았습니까 에 음란물 존나 많은 시기를 지나왔던 그들이 정작 본인들은 음란물 다 경험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음란물 다 차단해 차단해 접속 제한 차단 제한하고 있어요 궁금해요 지금의 젊은 애들은 어디에서 성적인 욕구를 풀죠 섹스도 못해 어디에서 뭐 성매매 뭐 지금 성매매 할 수 있는 곳 어디 있습니까 다 대부분 다 사라졌죠 성매매도 불법이라면서요 근데 불과 15년 20년 전에 어때요 청량리 어때요 저기 뭐 영주골이나 저기 뭐 어떤 지역들 가면 그런데 성매매하는 곳 다 있잖아요 안 가봤습니까 지금의 40대 50대들 안 가봤어요 다 가봤잖아 많은 새끼들이 본인들은 가봐 놓고는 지금 젊은 애들에게는 그런 거 다 없애버려 그건 나쁜 거야 범죄야 해 그러면 본인들은 그런 데 가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했으면서 지금 젊은 애들은 어때 음란물 본인들은 다 봐놓고 지금 젊은 애들에게 음란물 나쁜 거야 차단을 해 그럼 지금 젊은 애들은 정신적인 거세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예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마 진짜 결혼하고 나서의 섹스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섹스하는 게 정말 힘든 세상이 됐죠 근데 섹스는 본능이거든요 본능인데 그걸 지금 강제로 거세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젊은 애들은 그냥 완전 머리에서 성적인 욕구가 거세되고 있는 강제로 지금 거세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대만이나 일본의 미디어를 봐보세요 미디어나 문화에서 굉장히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섹스 어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게 오히려 젊은 남성들을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이제는 스스로 막 억눌리는 젊은 애들이 다시 그래도 본능을 계속 갈구하고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어떻게든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일본과 대만의 사회인데 비해서 그건 심지어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중국조차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섹스 어필하는 건 허가가 돼요 근데 우리가 봐요 동남아 중에서 동북아 중에서 중국, 대만, 일본 적극적으로 그런 걸 중요하게 계속 어필을 해요 왜? 그게 어떻게든 남자애들이 성적인 본능을 바탕으로 당연히 그걸 결국 사랑하고 거기에서 섹스하고 어느 정도 그러다가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자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겠죠 대한민국은 다 음란물 보지 말고 우리 사회에 노출되는 섹시한 거 다 없애버리고 뭐 여자 가슴 여자 뭐 살 조금이라도 보이는 거 다 없애버리고 성매매 다 불법이고 다 했어 그러니까 아예 섹스 어필하는 걸 우리 사회에서 아예 다 배질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남자애들이 약간 그러니까 성적인 정신이 거세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스스로 종족 번식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억제하는 건 누가 중심이죠? 여성 사회 단체죠 그 여성 사회 단체에 있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저출산 결혼 감소를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 보면 저출산 결혼 감소를 유발하고 있는 자 단순히 성매매가 저출산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질낮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의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을 억제시키는 이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이 억제되고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뇌가 쩔어버린 상태에서는 여자를 봐도 성적인 생각도 들지 않고 섹스 어필하는 그런 본능이 거의 다 죽었죠 죽은 상태에서 이제 젊은 애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니 쟤는 이제 하나의 그냥 인간일 뿐인 거예요 섹스 어필하는 어떤 여자가 아니고 성적인 어떤 매력이 느껴지는 여자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의 인간일 뿐이면 굳이 그들과 결혼 뭐하러 합니까 결혼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똑같은 인간이면 내 하나 인간 똑같은 인간 하나 플러스 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관심도 없잖아요 젊은 애들이 이걸 스스로 우리가 뇌를 이렇게 그러니까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남자애들에게는 이런 걸 노출시키고 오히려 외부의 어떤 것들을 제안을 하고 애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반대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권력 단체가 있고 그러면 그걸 지금 젊은이들이 잘못됐다라고 문제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지금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 심지어 십선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성매매가 진짜 거리에 껌뱉고 담배 던지고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싱가폴 같은 나라에서는 비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합법화까지는 애매하지만 합법화와 비법화의 그러니까 합법화와 비법화의 경계 지점에 있어요 왜 싱가폴처럼 철저하게 도덕이나 생활 어떤 양식에서 제안을 규범에서 제안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는 그런 나라조차 이런 성매매에 대해서 비법화와 합법화의 사이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같이 계속하면 그냥 남자애들은 스스로 의식이 거세가 되고 그러면 욕구가 없어요 성욕구가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더더욱 결혼 안 하겠죠 결혼 관심도 없겠죠 그럼 계속 결혼 감소 출산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 세금 낼 애들 없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들에게 계속 성적인 걸 어필해서 노력해서 보여줘도 애들이 보는 만화책 사이사이에 수영복 젊은 여자애들 일본에서 왜 그라비아 같은 것들이 계속 존재하는데요 그렇게 계속 젊은 애들에게 만화 만화 사이에 그런 섹스 어필하는 걸 주면서 은연중에 계속 애들이 성적인 욕구를 계속 키워나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 제한되어 있죠 불법이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죠? 일본이 저렇게 해도 남자애들이 아직도 초식남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고 사라지지 않고 있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근데 저 반대로 우리는 다 제한을 해버리니까 그 반대편에서 부동산도 폭등시켜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결혼 감소 저출산이 발생했죠 자 이제 나왔어요 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문제를 바로 잡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또 여성계나 기성세대들은 젊은 애들에게 잔소리하고 꼰대소리하고 개소리하고 있죠 바꿔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갈 거예요? 전 세계 최악의 결혼 감소 출산 감소 노인 증가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바꿔봐야죠 이 정도까지 돈 퍼붓고 정책적으로 했는데도 안 안 되면 바꿔야죠 근데 또 한다? 그건 그냥 끝내버리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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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